미칭이 하나 미칭이 하나 겁나 편해 하나 건너집이 있네요 큰집이요? 제 앞에 집이요 둘이요 2층짜리 집이요? 네 하나 기절 나이스 야구선수야 하나 더 있어요 안에 둘 다 잡았어요 여기에 M4 하나 있어요 클리어 클리어 어 잡았네 어 뭐야 이거 혼자 다 잡으셨다 오타 맞네요 오 여기 시체가 그냥 근데 그 아예 시체는 별로 혹시 개머리판 있나요 여기? 여기에 아이고 글쎄요 개머리판 보기는 봤어요 카우 드실 분 드세요 여기 먹어도 되나요? 네 돼요 엣살 소염기 하나 남아요 엣살 소염기 하나 남아요 카우 패드도 있고 어 개 머리판이 없다 밖에 그거 저 봤어요 어 없는데요 카우팔 어딨지? 어 거기 카우팔 있었어요 안쪽에 집에 아 카우팔 제가 드릴게요 어? 여기 있었는데? 하나 더 두개 쓰면 되죠 아니 저 여기 안에 있는 거 제가 먹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 카우팔 떨 봤어요 여기 카우팔 떨 봤어요 뱃살 소염기도 어 개머리판이 없다 전 미니 먹을게요 소염기 하나 남아요 개머리판 개머리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전 미니 먹고 오 뭐 카우팔 지쳐 뭐 카우팔 지쳐 저기 살짝 까네요 올라가야 돼요 네 아 구상에 이런 게 하나도 없네 저 구상 두개 있어요 전 군대 열개 전 군대 열개 네 감사합니다 수류탄 더 하나? 수류탄 저도 지금 다 써서 찾아야 되는데 수류탄 하나 남아요 지금 개머리판 주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? 오키도키요 아 네 여기 앞집 두 군데 안 틀렸네요 그러면 저 개머리판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엔살 보정기 드릴까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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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 저분 4번님 어 저 괜찮아요 탄창이 없네 혹시 탄창 남는 분 없으시죠? 어? 아까 거기 시체중에 탄창 있지 않았어요? 어? 대탄이요? 없던데요 어 없던데? 여기 3렙 가방 있어요 여긴 뭐란 핑크? 차수리 멀리서 차수리가 들리는 거 같지? 아 배율이 안 나오네 배율이 안 나오네 와 여기 진짜 배율 하나도 없나? 두 배율이 끝이네 식패드 필요하신 분? 아 저는 괜찮습니다 전 SR 대탄만 필요합니다 앵글 필요하신 분? 저는 대탄만 필요해요 대탄? 찾으면 드릴게요 어디서? 멀리서 들려요 멀리서 멀리서 저희 카카오팔 오키도키님 어디계세요? 어디있습니다 팔 베드릴게요 와우 이거만 어깨가 무거운데 감사합니다 다 있어? 더 있어? 어 8배 하나 남아요 다시 가져가시면 돼요 아 아니에요 쓰세요 저 4배 주셨어요 지금 저분 그리즘이 될 듯 오키님한테 가면 되죠? 네 어 자기장 줄어들어요 네 위로가죠 오면 차고지에 3토바이 차고지에 3토바이고 2토바이도 있었는데 네 저쪽으로 SE쪽 2토바이가 그 8각정이 있었는데 8각정 그럼 3토바이 쪽으로 오시겠어요? 제가 2토바이로 데려다 드릴게요 네 여기 레토나 있어요 도로에 아 레토나 있대요 2토바이를 타고 한 명이 레토나를 두 명이 타고 여기 2토바이 있다 3토바이다 3토바이다 2토바이죠 3토바이 도전 차량 안에 들어가요 도전 차량 안에 들어가요 여기로 뒤쪽에서 네 어디로 갈지 킥만 좀 찍어주세요 아예 그냥 자기랑 보고 가요 다음 장 네 자기랑 거의 다 왔으니까 아 고급 305방이야 가기장에 아직 안 죽혔네 차과진 뭐 어때요 로弱하고 팔사운드 여기 사람 없어요? 문 안 열리네 어 자기단 걸쳤어요 어 배열 좀 주세요 왕 저 아니고 오키님한테 네 오키님 어? 고정비는 있는데 어 카고팔 그럼 소염 끼실래요? 소염 끼고 있어요 아 끼고 있어요? 5탄 더 있네요 여기 5탄 음 한 발만 먹고 로족이 아니라 능선 쪽인데 로족 저기 창고랑 건너편 능선 서로 맞닿이까 하는 것 같은데 어 와 갑바가 깨졌네 어? 털링인다 털링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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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보여요? 안보여요 하나도 저기 위에 차고집에 애들 있네요 N방향 차고집 있죠 네 거기 건물 안에 있어요 뚝배기 보여요 건물을 입고 뚝배기 보이고 차 차 차 차 160 165 이쪽으로 붙네요 붙었어요 애들 붙었어요 네 와 연막이었잖아 차고집 차고에 개피 바로 사망 뭐야 얘 하나밖에 없네 15배? 어그 주세요 어그 저 사베을 가져갈게요 저 사베을 가져갈게요 총알 좀 좀 챙기고 배탄도 있네요 어그는 수직 써야 되나? 구성 맨 아래에 있어요 어그는 안 껴도 돼요 어그는 다 껴야죠 수직 수직 3대 있네요 앵글 쓰는게 나을걸요 차라리 어그 뭐 없는거 있으세요? 어그 강 가까이 저희 쪽에서 강 가까이 있는데 어그 파츠 없으면 제가 드릴게요 어그 뭘 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직인지 앵글인지 아 아 앵글은 버려놨는데 저 쪽에 어 있어요 앵글 수직도 있고 탄 140발 남고 여기 아 이기도 있으시 너 쪽 안오나? 와야돼 쟤 뭐 한다고 15배를 갖고 왔지? 어그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저희도 좀 이동해야 되니 기름통 좀 아 풀랐다 이동 먼저 해놓을까요? 아 이 능선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로 좀 나중에 할까요? 나중에 이동할까요? 30시 갈거면 지금 능선 빨리 올라가는게 다리를 건너야 돼서 가시죠 도핑 한번 하고 도핑제도 없지만 도핑제가 일일이라서 도핑제가 일일이라서 너 이제 다 썼어 가시죠 어? 어? 그 앞에 살아 없나? 아닌가? 아니구나 거기 거기 보고 사람 밖으로 뒤에 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뒤에서 멈출게요 응 뒤에 있다 쏠까요? 어디다 저저appy 어디다 적들 핵 적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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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어 딴 데 쓴다 저 양각이에요 양각이 좀 더 더 들어가요 어? 거기에 돌 와우 자기장은 좋네요 그래도 돌에서 안 보이는데 돌이 아닌가 봐요 돌 아니에요 능선이에요 돌은 있어요 오른쪽 능선 좀 볼게요 올 때 된 것 같은데 이쪽 뒤에 보급이 있었네 해안가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네요 해안가 하나 있어요 둘 저 둘 205방향 돌 저 뒤에도 있네 님들이 다른 각을 만들어요 이쪽 밑으로 내려가든가 뒤로 내려가든가 아우 못 봤다 밑에 다른 팀 또 있다 아우 우리 팀이 쏴 주신 걸까 저 같아요 두 명이였는데 저희 편 죽으신 분 두 명이였어요 적 거기 섬에 하나 있고 그 건너편에도 하나 있어요 섬에야? 네 거기 하나요 죽었다 안 싸우도 될 것 같아요 안 싸우도 될 것 같아요 나이스 너무 희생 안에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서 그냥 나무 키고 대기하시는 게 낫을 것 같다고 아니면 바깥에 나가 있어야지 저기 온다 돌로 오니까 엄폐 하나 끼시 어차피 이 나무로 갈 거예요 젤 보면은 아 소음기긴 소음기인데 아 뭐야 나 쐈는데 뭐야 뒤에 뒤에 뭐야 뒤에야? 섬에서 건너오는 하나 더 있나봐요